한국전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재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 및 발전 6개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례적으로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의 태양광 사업 영위와 한국에너지공대 업무진단 결과 등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자정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전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또 한전체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전은 정부와 여당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 이외에 인직원들의 임금인 상품 반납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은 전날 전기 가스요금에 관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메일TV 뉴스 김민주입니다.